안녕하세요. 집 걱정, 전월세 걱정, 이사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김현미입니다. 지난 파리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앞으로 5년간 우리 정부가 가지고 갈 주거복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. 집 걱정 많으신 아버님, 어머님, 신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, 우리 아들, 딸들,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가서 하소연 한번 보태보신 세입자 여러분,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. 많이 들려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치에게 잘 반영하겠습니다. 조만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요. 9월 10일, 집이야기 토크컨서트입니다.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. 많이 와주세요.